연구사님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급식을 하게 되셨는지 한 21년 전이에요. 그땐 굉장히 젊었을 때 아니에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21년 전에는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 목사님하고. 저희 시댁이 전라도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역에 와서 기차를 타는데 늘 갔던 곳이에요. 그냥 서울역은 늘 제가 기차 타면 그냥 가죠. 그런데 그날은 어떤 할아버님이 저를 불렀어요. 배고파. 밥 좀 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댁을 가는 중이라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컵라면 사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역 주변이니까 이제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컵라면을 하나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물 붓고 제가 뚜껑을 이렇게 덮어드렸는데 그냥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잡숫는 거예요. 익기도 전에. 익기도 전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너무 배고파. 그래서 국물로 다 잡숫고. 저렇게 맛있게 드시나. 안 익었을 건데 내가 속으로. 그랬더니 한 개 더 사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안에 가서 하나 더 사서. 안에 가서 잡숫어요. 추운데. 그랬더니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왜요. 제가 사니까 들어가도 돼요. 안 돼. 그래요. 라면을 다시 사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이 된 거예요. 왜 안에 들어가서 먹으면 안 될까. 그러니까요. 내가 돈을 냈는데. 진짜. 그때는 제가 사모였잖아요. 그래서 어? 왜 그러지? 그리고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시장에 갔다가 그냥 목회 현장에 가서 목회하다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자주 다니시잖아요. 제가 이제 신방을 따라가는데 문득 그분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네. 그 할아버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역을 갔어요. 그 할아버지 찾으러? 네. 그 할아버지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가슴에서 막. 찾을 수가 있어요 가면? 아니. 몰라요. 혹시나. 혹시나 해서. 네. 그냥 그냥 그 컴더미엄 준 자리에 가면은 만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 할아버지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서울역이 저 구석계 계단 옆에. 그 할아버님이 계신 거예요. 그 만났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할아버님 할아버님 저 알아요? 그랬더니. 아 저번에 컴더미엄 사준 색시잖아. 아 두 개 두 개. 어머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머 저 아세요? 그랬더니. 아 알지. 그랬더니 왜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어 나 갈 데가 없어. 그랬더니 왜 갈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나 노숙자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가 뭐지? 도대체 노숙자가 뭐야? 지하도를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지하도 갔더니 또 그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노숙인이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분들이 다 집에 없대요. 밥은 어디서 먹어요? 그랬더니. 여기 가서 얻어먹고 저기 가서 얻어먹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때 밥 사드릴게요. 식당 가요. 저 점심 안 먹었으니까 저랑 같이 밥 먹어요. 그랬더니 안 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내가 냄새가 나서 식당에서 못 들어오게 해. 아니 제가 돈 낼게요. 아니야 쫓아내. 그래서 뭐 이런 식당에 다니나 이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라면 사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컵 내면 하나 사고. 옆에 집에 김밥 이렇게 말아서 파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김밥 두 줄 사고. 그분은 라면 두 개 먹으니까요. 라면 두 개 사는 것보다 한 개하고 김밥 두 개 먹으니까 날 것 같아요. 든든해서. 그렇죠. 그렇죠. 밥이 들어가니까. 밥이 밥이니까. 그래서 라면 사고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밥 사왔다고 저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막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제가. 목회 현장에 와서. 이제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그분이 식당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냄새가 나서. 그러니까. 내가 밥을 줘야 되겠다. 네. 내가 밥을 주면 돼. 그리고 목사님은. 말씀 전하고. 저는 밥하고. 그러면 이게 딱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대답을 안 하셔요. 저 같애도 대답 안 하죠. 나도 대답 못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갑자기 싫다고 하기는. 너무 나쁜 사람으로. 저였으면 싫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대답을 안 하면서. 이 성도들 하면. 이걸 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죠. 그러신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아니래도. 그래서. 목사님 후배. 선배. 뭐 아무도 와서 하도 돼요. 그런데 거기는. 내가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기도하자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1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제가. 네. 21일 딱 되는 날.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울면서. 목사님 나 거기 너무 가고 싶어. 나 가야 돼. 그랬더니 목사님도. 기도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문제는. 사택도. 차도. 다. 다 놔두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역엔 아무것도 없고. 네. 서울역엔 그냥 아무것도 없고. 네. 문제는. 집은 그런데. 사람이 이거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차를 타다가. 갑자기 걸어 다니라 그러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목사님. 그럼 당연하죠. 그렇죠. 차를 타고 다니라. 그럼요. 집도. 그동안. 익숙했던 것을 놓고. 그렇죠. 불편한 것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늘. 그때. 자식하고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지요. 그럼요. 미안한 마음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기쁨을 주신 것처럼. 두 사람에게. 자식하고 남편한테. 이 기쁨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교회를 얻었어요. 얻었는데. 그때 뭐 돈도 없으니까. 네. 서울역에. 2층에. 20병짜리. 네. 정말 작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급식도 하고. 목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처음에 급식을 어떤 거. 직접 음식부터 만들어 주셨어요. 맞아요. 어떤 메뉴였어요. 근데 메뉴가. 네. 그릇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산 것도 없고. 돈이 없으면. 팔기도 못하고. 컵라면으로 시작을 했죠. 할아버지한테. 사 드렸잖아요. 너무 맛있게. 잡숬던 컵라면. 근데 어떻게. 그분들이 좀 쉽게. 마음을 열던가요. 어때요. 마음은 안 열고요. 라면 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저 사모님. 이렇게 컵라면 주다가. 힘들면은.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왜요. 그랬더니. 아니 컵라면 주다가 힘들면은. 한 달 두 달 주다가 힘들면은. 우리 버리고 갈 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구르마를 끌고. 제가 이제.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오면서. 희망 없이.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에 맺힌 게 많고. 상처. 나한테. 미친 게 많으면. 버림받고. 나한테. 컵라면 주는 나한테. 버리고 갈 거라고. 저렇게 말을 할까. 하나님. 제가 저들을. 버리지 않게.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저도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 서울역에다 뼈를 묶겠습니다. 제가 그때 기조를 했어요. 결단코 저들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셨겠지만. 그 기도는 확실하게 들어주셨네요. 확실하게 들어줬죠. 흔들린 적은 없으세요. 중간에는.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궁금한 게. 그 노숙자분들이 교회 와도. 헌금 낼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아예. 근데. 어떻게. 처음에 컵라면을 주든 밥을 해주든. 예예. 그렇죠. 빨래주든 다 돈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들죠. 예. 들죠. 근데 그 처음에 가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가줬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출다 가줬는지. 제가. 낮에는 컵라면 우리 서울역 식구들 주고요. 밤에는. 야간에. 일했어요. 식당 가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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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갈 때를 제가 몰라가지고. 동네 분들한테 이렇게 식당 가서 물어봤어요. 저 식당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야간에 할 건데. 우리는 야간 안 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알아보려면 어디 가서 알아봐야 돼요. 그랬더니. 뭐. 파출부. 뭐. 직업 속에서 이렇게 써 있는데. 파출부. 그러면. 여자들도 취업을 시켜준대요. 그래갖고 제가. 동네에서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목사님인데. 그래갖고 제가. 강남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파출부 이렇게 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어. 저. 일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 잘해요. 그래서. 아니 그냥. 저. 주방 일은 잘 못하고요. 저 서빙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젊으니까 서빙하면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내일부터 나와. 그래서. 아니 저 내일 낮에 못나고요. 저 밤에 일해야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낮에 뭐하는데. 그래서. 아니 그냥 낮에 제가 뭐 하는 거 있고. 밤에 일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일하는 거 있는데. 네. 그거 할 거냐고. 그거 월급 얼마에요. 제가 그랬어요. 네. 얼마에요. 그랬더니. 주관에서 일하는 것보다. 야간이니까. 월급 많이 주지.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밤에 누가 밥을 먹어요. 그랬더니. 먹는데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밤에 그렇게. 그래서 가신 데가 어디에요. 가신 데가. 강남에 추어탕집. 아. 추어탕집도 24시간 하나 보죠. 그래서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아침 9시까지. 12시간 일하시고. 바로 가셔서 또. 급식하시고. 말도 안 돼. 그럼. 하루 종일 일을 하시는. 그거는.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몸을. 아니. 왜 본인 몸을 이렇게 혹사시키면서까지.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는 혹사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월급을 많이 타니까. 그거를 타면은. 우리 교회 그 월세잖아요. 네. 월세 내고. 네. 그러니까 기뻤어요. 이렇게 내가 취직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제 자신이 기특했어요. 좀 쉬시고 싶다는 생각 안 하세요? 얼마간 기간이라도. 흔히 안식년이라는 것도 있는데 한 1년만 내가 병 완치할 때까지만 하나님 쉴게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쉬게 하는 날은요. 제가 천국에 가야 쉴 수 있는 거고요. 또 근데 이런 마음도 제가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분들을 사랑하고 밥 못 먹이면, 엎으면 어떡할까? 또 추우면 또 동사로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늘 제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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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아프죠 또? 안 아파요. 힘들다고 말을 하시면서도 그 안에 노숙자에 대한 진짜 사랑이 너무 가득하셔서 노숙자들 얘기할 때는 또 웃으세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진짜 사랑이구나. 그분들은 저의 식구들이에요. 나의 식구들. 감사합니다. 네. 아멘